아끼는 내 차 사고팔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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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 쿠페 기본형 3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97,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내 쪽도 살펴보시면 본내 쪽 관리 상태 좋고요 다음으로 범버 쪽 컨디션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생활기스 링크 쪽에 살짝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5.73으로 7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5.47로 65%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2열 폴딩 하시면 더 넓은 공간 이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2열 공간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고요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세요 계기판 주행거리 97,429km 주행했습니다 핸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에는 ECN 룸밀러 하이패스 있고요 센터패시아 쪽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시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스탑 버튼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시가책 억스 USB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컵홀더 2개 이용도 가능하시고 이 차량 보조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수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쪽 살펴볼 텐데 아래쪽의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미니 쿠페 기본형 3세대 부대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진 단바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